안녕하세요. 장중경 한의대에서 지금 중국에 왔지요? 우리 선생님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? 물리치료 오고 있습니다. 물리치료? 우와 물리치료 하시면서 또 우리 장중경 한의대에 또 학구열이 불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중국에 오니까? 처음으로 왔는데 좋습니다. 이제 3학년 편입하셨죠?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본받고 싶으신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무슨 과목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신지요? 아니 그거 있잖아요. 뭐 한양하고 친구하고 아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군요? 저도 한양에 관심이 많아요. 우리 또 오늘 학교 가는데 오늘 멋진 하루 보냅시다. 예예. 감사합니다. 땡큐 베리 마치. 예 고맙습니다.